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으로 갔다가 돌연 기국한 남욱 변호사가 왜 이 시점에 기국을 했을까 그에 기국을 놓고 기획 입국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국하는 걸 의도적으로 짜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자신의 자산도 팔고 집도 처분하고 승용차까지도 다 처분해서 갔던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에 있다면 본인의 가족을 두고 본인만 잠적을 하면 가족은 안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입국을 했을까 이게 지금 입국하는 과정도 남욱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다 노출돼가지고 우리 LA에 있는 총영사관에 방문하는 모습까지도 언론에 노출됐고 그리고 공항에서까지도 언론들이 보도하게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생중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유동규가 지금 자신의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김만배가 그분인 것인 줄 모르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바로 이재명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저게 됐는데 지금 남욱 변호사는 그분이 유동규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유동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형 동생으로 지내기 때문에 그분이 유동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그분이 유동규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이재명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경식으로 들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 것이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또 이재명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형 동생으로 지칭하고 있어서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 이것 또한 이재명이 유리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대선 전국에서 뭔가 남욱이 들어와서 몇 사람에게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총대를 메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들어온 것 아닌가 과거에 BBK 사건 때 김경준이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도 기업 입국설이 제기됐는데 그와 비슷한 기업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이재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재명이 지켜주고 내년 3월 9일 대선에 승리하게 된다면 모든 건 일사처리로 잘 해결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재산도 처분하고 그래서 갔던 사람이 왜 갑자기 들어왔을까 하는 의혹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시기적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미스터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가 체포와 구속을 무릅쓰고 기국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꼬리 자르기 위한 기획 입국설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18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남욱 변호사는 사전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 의해서 즉각 체포가 됐습니다 검찰 직원과 함께 입국 게이트의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는 미국 도피 의혹이 있는데 왜 들어왔나 그분이 누구냐 등의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한마디만 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기국과 동시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이 있는 서울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유동규에 대한 2013년 위대신도시 관련 3억 원의 뇌물 공료와 그리고 대장동 관련 700억 원 뇌물 공료 약속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반부터 깊숙이 개입한 인물인 만큼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법적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스스로 입국한 데 대해서 시기적으로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가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체로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이 시작된 지난 8일 서초구 자택과 고급 외제차를 급하게 처분하고 출국해서 도피설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미국의 남은 가족 보호를 위해서 단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2일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JTBC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온 가족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제 일이고 가족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가족들은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가족들은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출입국 업무에 정통한 관계자는 화천대유에서 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남 변호사 본인만 도피를 하면 미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 용의자는 남욱이지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외교부가 남욱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경찰이 인터폴의 수사 공전을 요청한 데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가족들의 미국 생활에는 지장이 없고 강제 소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귀국은 최대한 미룰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 장자연 씨 관련 증언자로 나서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의혹으로 지금 받고 있는 윤지호도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이 수배됐지만 2년째 캐나다 영주권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티머스 사태에 초반에 핵심 인물로 거론됐던 옵티머스 자산 운영의 창업자인 이혁진 씨 이혁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지난해 범죄 인도 청구를 요청했지만 청구했지만 1년 넘게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그는 버지시티 드러내놓고 김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 사업 그래서 검찰이 얻어적으로 지금 소환하지 않고 또 잡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 남겨놓은 재산을 지키고 사태 책임이 본인에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국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는 올해 4월에 부동산 개발 업체 MSJPM을 통해서 서울 강남동에 있는 역삼동 건물과 대지를 300억 원에 매입하는 등 국내에 상당한 재산이 남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조주인 김만배와 유동규가 받는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임 손해액에 대해서는 부패 재산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서 범죄 수익 환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의 또 다른 인사는 주주 간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도피에 있는 공범에게 책임을 모두 미루어 놓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이를 막으려고 입국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지키고 또 자기가 혼자서 독박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올 때는 조용히 들어오지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공항에서도 미국에 있는 공항에서도 승무원과 화량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고 영사관에 슬리퍼를 신고 또 추리닝 바지를 입고 가서 간이 예행 증명서를 발급받는 모습 등등 모두가 수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계방송 하듯이 나 지금 들어가니까 잘 보세요 저 봐주세요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기획입국서를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데 대장동 의혹의 위선인 그분의 의사가 전달돼서 지금 나무 선에서 꼬리를 자르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의 한 관계자는 언제 다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자발적 입국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해서 구속영장도 기각된 상황에서 대선 정국 이후에 입국하는 데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태의 핵심을 지고 있는 키맨이 들어오라고 명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키맨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되고 난 뒤에 들어오면 그냥 뭐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왜 미리 들어오냐 그러니까 들어와야 이재명이 당선되고 당선되고 나면 내가 봐줄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는 기국 과정에서 진행했던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만배가 언급했던 그분에 관련해서는 내 기억에 내가 알고 있는 한은 이 지사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과 관계없다라는 아주 이재명에게 유리한 전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2010년 성남시장 선거운동 현장에서 대장동 민간개발을 돕겠다고 강조하다가 시장이 된 이후에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우리가 매우 힘들어졌다 내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다 하면서 이재명에게 아주 유리한 발언을 했습니다 JTBC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총대를 메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과거에 스캔달 핵심 인물이 돌연 입국한 사례라 많지는 않습니다 국정농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최소원 씨도 전격 입국한 사례가 있고 2007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했던 김경륜 씨도 범죄인 인도 청구 수년에 걸쳐서 소송으로 버티다가 그의 시비를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경륜 씨 입국에 민주당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기획 입국 역시 불법이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내놨지만 그러나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기획 입국순위 수사를 통해서 그 실체가 밝혀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겁니다 대장동의 경우 그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은 적지가 않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최악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 입국, 나무기 갑자기 들어온 것이 바로 기획 입국이다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행정이나 표정을 보면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긴장하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유없게 들어오고 중계방송하듯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가 이재명에게 유리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고 다 들어오는 이유가 지금 기획 입국,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검이 있어야만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검찰 수사가 어떤 형식이 나더라도 나중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에 의혹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선창경 TV였습니다